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덕덕시아입니다 오늘은 짠 불닭살 짜파게티쌈 맹이버섯 쌈을 준비해봤어요 먹어볼게요 트위스트 부닭 부살부터 오가시 떡 먹는 느낌 같아요 쫄깃쫄깃다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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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 칼 fendim 치즈 치즈 바짝 펭이 버섯 너무 맛있어요 짜파게티에 불닭소스 조금 넣었는데 맛은 과연 홀떨치? 짜파게티에 불닭소스 맛은 우리가 따는 짜파게티 맛이에요 건배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도 하세요 그러면 안녕